반갑습니다. 7월 셋째 주 관심 종목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당부의 말씀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관심 종목입니다. 추천주가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나의 기준에 맞고 시장이 도와줄 때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에 맞지 않고 시장이 좋지 않다면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관심 종목입니다. 이 점 분명히 인지하셔서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몰빵 사는 이런 행동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YN택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 주 뉴딜 정책이 발표되는데 거기에 수혜로 예상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건설 폐기물 쪽 관련된 업종인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20일 이탈 이후 큰 조정을 거치고 60일과 120일 두 번에 걸쳐서 조정을 받고 쌍바닥을 형성한 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고점을 넘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2% 이상의 조정이 나온다면 이 12,000원을 지지를 해주는지 보고 반 2,000원 지지 반등할 때 다시 매수를 고려를 해보는 것이고 12,000원을 이탈하면 여기 11,500원 선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2,000원 반등 또는 12,300원을 강하게 돌파할 때 또는 돌파하고 난 다음 지지 반등을 할 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13,000원 금방에서 분할 매도로 내가 곧잠에서 팔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안전하게 챙기는 습관부터 가지시기 바랍니다. 분할 매도로 매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진칼입니다. 한진칼은 아직 내부적인 이슈가 많이 남아있죠. 아직 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쟁이 다시 재점화됐을 때 한 번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상승의 중심 정도를 지금 지켜주고 있고 상승했다가 이제 재상승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재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횡보를 할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매매를 하지 말고 올라갈 때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9만 2천원 정도를 강하게 돌파할 때 매매를 해볼 수 있고 이번에 상승이 좀 나온다면 이 10만원을 한 번 확인하러 라운드 피규어를 한 번 확인하러 가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근방에서 우선 1차로 매도하고 더 상승한다면 또 분할 매도 막고 내려온다면 또 욕심부리지 말고 적당히 챙기고 나오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 다나와입니다. 다나와 같은 경우는 한 번 주봉으로 한 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꾸역꾸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 사이에는 정말 많은 흔들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견디기는 참 힘들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흔들기 이후에 최근에 다시 상승을 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파를 못하면 이 차트 추세상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구간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갈 때 만약에 내려간다면 손절 못한다면 큰 하락도 염두에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항상 중요합니다. 바로 조정이 나온다면 이 3만원 지지받고 반등할 때를 보면 될 것 같고 이탈하면 전혀 매수할 필요가 보유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다시 올라올 때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3만 1,100원인데 3만 1,200원, 500원 정도를 넘어설 때 매매를 하셔서 3만 2,000원에서 3만 5,000원 정도 넘어가면 분할 매도로 챙겨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 녹십자입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세 번 산바닥을 만들고 난 다음 전고점을 돌파해주고 여기까지 바닥까지 내려와주지 않고 60위를 딛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트 형태만 보면은 괜찮은 형태로 보이고 이 전고점도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재료는 가지고 있지만 재료라는 것이 있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세력이 역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 손절을 생각하셔야 되고 대응을 생각 안 하고 주식을 하시면 언제나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밑으로는 16만 5천원 정도를 보시면서 만약에 내려온다면 지지반등 때 노려볼 수가 있고 상승한다면 지금 17만원 정도를 넘거나 넘고 난 다음 지지반등을 할 때 매매의 타점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18만원 금방부터 그 위로는 19만원까지 분할로 매도를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는 이제 몇 달 전에 이슈가 됐던 종목이죠. 여기서 상승하고 기간조정 가지고 상승하고 기간조정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이 한 번 더 레벨업을 해줄 상태인지 한 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시세 이후 세 번 시세까지는 잘 안 보는 성향이 저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시장인지라 한 번, 세 번째 상승이 나오는지 한 번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형성된 박스를 상단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5,000원 정도를 강하게 돌파를 해줄 때 또는 해주려고 자리를 딱 잡을 때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무너지면은 여기 13,000원대까지 또는 13,500원대까지 큰 하락도 보일 수 있으니 무작정 들어가기보다는 기준가를 잡고 매수가 대비 200원, 300원 이렇게 본인만의 기준을 잡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관심주의고 움직이지 않으면 매수를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손절은 칼같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종목 유비케어입니다. 유비케어도 우리 4월, 5월에 큰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는데 중심 이탈하고 바닥까지 이것을 되돌리고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인 테마나 이런 것들인데 이 중심을 이탈하지 않고 위쪽에서 기간 조정을 가지고 다시 U자로 돌려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일반적인 테마가 아닌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유비케어는 지금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거죠. 일반적인 우리 테마들은 이렇게 밑에까지 다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지금 이 만원대 라운드 피규어 가격대를 계속해서 지켜주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 2천원대를 돌파를 했다가 내려오면 지금 이미 시세가 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격도가 조금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조금 큰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가 매수하고 난 다음에 대응을 몇 프로, 2%, 3% 정확하게 잡고 매매를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만 3천원 이상부터 계속해서 분할로 매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 레몬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만 3,400원대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 만 7,200원대를 머리에 두고 있는데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평소의 모습에는 이렇게 바닥까지 오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바닥까지 오지 않고 20일 지지받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 7,500원 정도를 강하게 돌파 생각하셔야 되고 이탈하면 또 20일 이격도가 큽니다. 하기 때문에 빨리 손절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대응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2만원 이상부터 2만2천원까지 분할로 매도를 하시는 거고 목표는 목표일 뿐 올라가다 내려오면 언제든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 종목 매드 팩토입니다. 이제 신규 상장 얼마 안된 종목이죠. 여기서 이제 상장을 했는데 상장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고 역시 무너지지 않고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W바닥을 만들고 이제 21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7만원대 정도를 머리에 두고 있는데 여기까지 확인을 하러 한번 가는 것을 기대를 하고 매수를 해볼 만하고 매수는 6만천원대를 돌파를 할 때 또는 돌파가 난 다음에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면 더 안전하겠고요. 이제 바로 내일 돌파를 못하고 내려온다면 이 21을 딛고 다시 올라갈 때 그것이 뭐 다음주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 뒤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 종목 비트 컴퓨터입니다. 비트 컴퓨터는 21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61 지지를 받고 반등 다시 21 지지를 두 번 지금 W자로 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일 13,000원대를 이탈하면 이제 21 지지 받고 그 다음을 봐야 되겠고요. 13,000원 지지 받고 다시 상승을 하거나 다시 상승을 하면서 양봉 전환을 할 때나 아니면 13,600원을 강하게 돌파해 줄 때 매수의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500원 전후로 해서 이제 분할로 매도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 뉴딜 정책과 연관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S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전에 관심 종목이었던 종목이죠. 자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제가 설명을 때 드렸습니다. 지금 21을 타고 이제 지지를 받다가 금요일에 60일까지 꼬리가 달리면서 하락할 것처럼 하더니 다시 21을 회복을 하면서 3700원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짧게는 3700원 손절 정말 짧죠. 이거 보고 대응 또는 21선을 보고 대응을 하면 손절은 매우 짧게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종목은 투자 회사인데 지금 주가 흐름이 좋은 바이오 쪽에도 투자가 많이 되어 있고 이제 1차적으로는 4000원 넘어서 4200원대부터 분할매도로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빨리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수, 이 지수가 지금 정고점을 넘어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5일선을 이탈하고 다시 여기 746포인트 또는 21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그리면 아무리 좋은 종목,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매수를 보수적으로 할 겁니다. 10종목 중에 하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좋으면 많은 종목을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응이라는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그리고 몰빵을 하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목당 비중은 20%, 최대 30% 넘지 않는 이런 본인만의 룰을 정확히 지키면서 운과 도박적인 매매가 아닌 전략적인 건전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